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5월 7일 월요일을 걷는 하루도 쉬고요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우리 활기차게 한번 한주 시작해 보도록 하죠 박수치면서 주말에 상당히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식투자하는 입장에서 안좋은 뉴스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북한은 아직까지는 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을 짓지는 않고 있네요 발사체 발사해 버렸습니다 이거 문제의 중심에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북한 계속 미국에서는 어느정도 양보할 생각이 없어 보이고 뭐 제재 완화라든지 약간 당근을 주면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그럼 좋다 우리 한국이 제안하는 안도 있는데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개성공단 재개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 부분에서 약간 메리트를 줘 가면서 야 이거는 그럼 허락해 줄 테니까 나머지는 완전 다 원하는데 좀 하자 이렇게 좀 좋은데 제가 알기로는 비자 문제에서 약간 그것도 정확하게 모릅니다만 비자 문제에서 약간 편히 봐주는 정도 말고는 제재를 완화하는 조치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삐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미사일 한 두방 쏘았습니다 근데 미국도 완전 판을 깨기 싫은지 만약에 강대강으로 가버리면 이제 뭐 그동안에 회담이고 뭐고 다 물고픔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여지 있다는 식으로의 뉘앙스를 띄면서 완전 판을 깨기는 싫은 것 같은데 그 중심에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 생각하고요 당연하겠습니다만 자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조금 원하는데도 잘 안되는가 봅니다 잘 돼가다가 약간 트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트윗을 날립니다 자 관세 25% 그거 실행한다 10일날 도장 안 찍으면 10일날 도장 안 찍으면 25% 관세 10%에서 25% 늘릴 거고 추가로 3,500억 달러 규모 그것도 25% 때린다 라고 딱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 보이시죠 5.58% 하라겠습니다 이야 장대연봉 자 미국도 장중에 그러니까 장 시작하기 전에 선물을 볼 때 마이너스 2% 가까이 양대시장 막 빠지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 저점 한번 볼게요 마이너스 1.78 다우 자 나스닥 마이너스 2.23이죠 제가 봤거든요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야 큰일 났다 싶었는데 자 한 가지 또 단서에 뉴스가 나옵니다 자 10일 9일 10일날 중국의 대표단들이 무역 대표단들이 또 오거든요 워싱턴에 그때 만약에 체결이 안 되면 2천억 달러 규모로 지금 제품에다가 관세 때린다는 거다 이렇게 지금 약간 진정시키고 있는데 자 뉴스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용으로 그렇게 하는 거다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좀 씁쓸합니다 어떤 사람의 한마디에 발언 때문에 전세계가 요동치고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만 아 씁쓸한 아침입니다 자 오신 분들 다 반갑구요 그래서 음 지금 야 동시효과 지금 많이 빠져요 이거 참 문제가 좀 있네요 자 일단 코스피 지수 0.70%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구요 코스닥 지수 마이너스 1.44% 하락 출발 예상됩니다 이것을 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음 일단 우리는 미사일도 어 북한이 쏘았구요 그 다음에 아 이때까지 우리가 시장을 억누르던 아 큰 두가지 부분에 하나가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거든요 관세전쟁 근데 지금 아 뉴스 나오는 걸로 봐도 10일 정도에 체결되버리면 또 다시 반등한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면 어 지금 하락하는 것을 그냥 청산해버리고 손실이 나든 수익이 나든 어 정리해버리고 추가로 그러니까 내일 모레 정도 더 두드려 맞는 거 내지는 협상이 제대로 안되가지고 완전 하락 추세로 강하게 전환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돼 버리는 아 부담을 피해야 될 것인지 아 좀 고민됩니다 자 그래서 어 다우존스 0.25%로 60일 지지하면서 땡겨 올렸구요 나스닥 아 20일 깨고 내려가다가 다시 들어올리는 장대양봉 0.5% 하락 반도체 지수는 1.72% 하락 자 독일도 아 20일 권력까지 밀렸다가 다시 걸어 땡겼거든요 자 전일 휴장 많이 있습니다 아 영국도 휴장이 있구요 그 다음에 일본도 휴장이 있구요 띄엄띄엄 어저께까지 아마 휴장 많이 했을 겁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휴장은 아마 없는걸로 알고 있구요 음 그래서 상당히 아 고민됩니다 고민되고 중요한 부분 중에 또 하나 환율이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이 1170원까지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환율이 추가 상승하게 되어버리면 또 좀 곤란한 상황이다 환율 잘 체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아 미국 선물상황 한번 볼게요 와 빠져있습니다 0.48% 다우존스 빠져있구요 나스닥 0.54%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완전 안심할 순 없다 이거죠 하락하던 복걸어 땡겼긴 했는데 완전 안심할 순 없다 좀 해볼라 그러면요 그쵸 아 주위에서 참 많이 안 도와준 것 같아요 지금 자생적인 문제 같으면 우리가 반성하고 더 좋은 방법을 강구하고 하면 되는데 너무 외생적인 변수에 막 흔들리니까 좀 짜증납니다 짜증나요 자 15일 상승했고 저점 기준으로 입니다 그 다음에 12일 정도 지금 조정 받았습니다 이번 주말 되면 15일 되겠죠 이번 주까지 조금 흔들림 나올 수 있겠고 자 옵션 만기일 됐습니다 변동성 아주 심할 것 같네요 왜냐면 여기 구간 올 때 옵션 포지션 좀 감안하고 왔을 텐데 자 지금 외생적인 변수가 두 가지나 발생했기 때문에 상당히 변동성 예상됩니다 자 2165 여기 찍었던 저점 깨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밑으로 쳐줘도 여기 반드시 사수해야 됩니다 밑으로 또 치고 내려간다면 상당히 곤란해진다 코스닥 743 여기 라인 좀 지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보면요 뭐 시장 낙포에 비해서는 그래도 그나마 나은 편인데 테마주 성향이 있는 종목들은 조금 낙폭이 있습니다 3%대 이렇게 낙폭이 좀 있네요 나머지는 한 1%대 정도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구요 젤트리온도 결국 빠져가 시작하네요 그죠 시장이 안좋으니까 뭐 어쩔 수가 있겠습니까 자 20만원 깨고 내려가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까지 발생이 되는데 자체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감안한다 해도 일단 20만원 깨고 내려가는지 여부 좀 지켜보겠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요 20만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일단 19만6천원 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방송을 제가 연휴에도 했구요 일요일도 했구요 여러분들 방송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지 아 제 구독자 분들이 한 2300명 다 되어 가는데요 조회수가 한 500회밖에 안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안 봤다는 내용인데 아 근데요 그죠 제가 조회수 올리고 싶은 생각 1도 없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드리고자 하는 방송인데 한 주간에 전략을 세워 가야 되는 거거든요 전략 없이 전쟁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른쪽에서 몰려오면 왼쪽을 피하고 왼쪽에서 오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렇게 할 겁니까 그러다 보면 몰살 당한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한 주간에 아 나은 매매를 하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시간이니까 업종 대표주군 중에 어디가 강세를 나타내느냐 그러한 부분과 함께 전망을 나타내 아 전망을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이니까 많은 동참 좀 부탁드리구요 아 실시간 방송 못 들었다면 녹화방송이라도 녹화방송이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송을 참여하셨으면 녹방이든 실방이든 밑에 댓글 남겨 놓으시면 아 이분이 열심히 하시는구나 제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분께 더 많은 도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시장 시작했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2%대 하락 출발했습니다 더 이상 추가는 하락 안했으면 좋겠어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옆에 제가 지금 전체 전광판 보고 있거든요 한 곳에 치중되지 않고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이러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자 어떻게 이렇게 골고루 빠지고 있어요 골고루 한 곳에 치중되는 것보다 이렇게 골고루 빠지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낫다 하니까 표현이 좀 이상한데요 그냥 시장이 안좋다는 겁니다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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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코스피 많이 빠졌어 야 코스피 1.09% 빠졌구요 코스닥 1.48% 빠졌습니다 와 근데 일단 외국인이 매수세 들어와요 기관 거래소에서 368억 매수 들어오구요 여기서 추가 하락하기 보다는 갭 하락에 끌어 땡겨야 되요. 반드시 끌어 땡겨야 됩니다. 어이가 없네요. 어이가 없다는 말이 맷돌의 손잡이 비슷한 것을 어이라 그러더라구요. 맞죠? 어이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맷돌로 돌리고 싶은데 못 돌리는 것 아닙니까? 아 너무 안 도와줘요. 시장이 좀 좀 돌아서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대로 직격당 두드리막고 그대로 훼손 다 되어버렸습니다. 뭐다? 여기를 뚫고 올라갔어야 되거든요. 여기를 못 뚫고 올라가고 그대로 그냥 꼬꼬락이었습니다. 그것이 자생적인 문제. 물론 있죠. 미사일 쏘았으니까. 미사일이라면 아직까지 안정확합니다. 발사체를 하니까 그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아 참 벌었던 것 다 토하고 있습니다. 아휴 아직까지 셀트리온. 셀트리온 20만원 지키네요. 일단 홀딩입니다. 셀트리온 약간 빠진 것 말고 나머지는 마이너스 건 별로 없거든요. 플러스 나던 것 다 토해내서 너무 억울해서 좀 그래서 그런데 아 일단은 외국인이 현물 선물 같이 좀 매수해 주고 있는 상황이 그나마 다행이에요. 추가 하락만 좀 하지 말자. 형들이 힘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 기관 애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관은 형 아니야. 형이라고 해도 형이라고 안 부를래. 아니 이렇게 힘들 때 그죠? 주식시장 힘들 때 좀 받쳐 주고 해야지. 기관 던지는 거 외국인 다 받아주고 있어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자 그래도 아 IT 전기전자 낙폭 조금 줄이는 시도 있습니다. 자 추가로 더 박살나기 보다는 개 발악 했다가 끌어 땡겨 올리려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음 음 야...참... 어디 하나 강세 나타내는 부분 없어요 전부 팔았습니다 전부 팔아요 전부 팔았습니다 특출나게 심하게 팔은 것도 없구요 골고루 팔았습니다 그 와중에 5g 가 힘을 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죠 여기 업종 대표성 띄고 있는 업종 대표주 신한지주 0.3% 상승 빼고 전부 팔았구요 야 중국 소비 화장품 개통 그동안의 주도주 역할 하면서 좀 많이 올랐던 이쪽이 조금 강하게 두드려 맞네요 왜 차익실현 하는거잖아 그거는 그죠 코스닥 시총 상의도 거의 팔았습니다 코오롱티슈 진 뉴스 있던데 그죠 하안가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끌어 땡기고 나머지 뭐 그죠 시원찮습니다 시장이 빨리 안정을 찾고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아 밑에 지금 저점 깨려는 시도 나오고 있어요 마음을 조금 더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다 던지고 나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현재 왜 외국인이 안 던지거든요 반대 상황이었으면 생각을 좀 다르게 했을 겁니다 외국인 아직도 던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아직까지 매도 조금 나오다가 한 2천억 규모 잠깐 나오다가 안 던져요 그죠 그렇다면 조금은 마음도 편하게 들고 가겠습니다 마음 편하게 들고 간다 마음 편하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로그램 매수 유입되고 있습니다 180억 140억 땡큐 땡큐 외국인 물량 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이에요 베이시스 0.22 베이시스는 별로입니다 아 밑으로 추가 더 내려가면 안 되는데 땡겨 올려야 되는데 자 지수는 밑으로 추가 하락하려고 하는데 일단 종목들은 추가 하락은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자 내용인 즉슨 지수가 1.3 이렇게 빠지는데 종목이 0.8 1.0 2.2%때 빠진 것도 있는데요 비교적 양호하다 이겁니다 전 종목들이 다 두드려 맞고 있는데 거의 그죠 시장보다 양호하다 일단 지켜봅니다 면봉 1.3% 2.3% 2.3% 2.3% 3.4% 4.4%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방송 내용 괜찮다 생각하시면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구요 구독도 눌러주십시오. 시장 신은차나도 반등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종목들 다 반등시도 나오고 있구요. 외국인이 아직 던지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사주겠어요. 662억 사주겠어요. 땡큐프로우 외국인이 아직 던지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선물 살짝 던지면서 저점 막 치고 내려갈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거 밑으로 추가 하락하지 않고 좀 당겨준다면 양호한 상황이다. 개인이 선물 매도 막 때리면서 밑으로 개인은 밑으로 때려주고 외국인이 선물 강하게 끌어 땡겨준다면 별 무리 없다. 죄송합니다. 옵션이 난리가 좀 났겠네요. 옵션 보이십니까? 더블 정도 났습니다. 더블은 큰 난리까지는 아니네. 그죠? 풋옵션 급등 150% 정도 급등 콜옵션은 60% 정도 하락 자 여기를 여기를 중요한 여기가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그죠? 전저점 찍었던 부위고 하니까 여기를 반드시 당겨줘야 됩니다. 앞전처럼 아래 꼬리 당기면서 자 조심스럽게 예측하자면 아니 밑으로 시장 더 조질 생각이 있으면 외국인이 선물로 매수하지도 않을분들은 밑으로 더 패대기 쳤을 가능성은 없구요. 시장 더 박살내고 싶은데 거래소에서 700억 가까이 뭐하러 살겁니까?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립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 드릴게요. 야 근데 쳐지려고 하고 있어요. 더 쳐지면 곤란한데 알겠는데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자 셀트리온도 20만원대 일단 지키니까 다행 다행이에요. 자 어느 섹터 할거 없이 골고루 빠지고 있습니다. 하이닉스 그 와중에 그래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구요. SDI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1%대 하락. 유안량행.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외국계 소풍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일진다이아.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와이솔. 외국계 매도. 급등한거 다 토해냈어요. 그러나 20일 지지권이기 때문에 시장 안정세 찾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보고 5G 반드시 어느정도 편입해야 될 권역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외국계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윈닉스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60일 깨지는 조금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아모레 퍼스픽. 급락 이후에 반등 강하게 나왔고 21인근에서 다시 밀렸는데 하락폭 좀 축소하는 모습. 외국계 매수 잡히고 있습니다. 대박님 반갑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지킬 만한 자리 아직 지키고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별로인 것 같아요. 자 거인님. 셀트리온 제약 의견 드린거 잘 참고하십시오. 실라젠도요. 실라젠 더 무너지면 곤란합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밑으로 쳐지면 별로에요. 셀트리온은 20만 지키는지 여부 잘 보자.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조선주가 조금 섹터 상에서 보면 강하게 빠진 편이구요. 그죠. 2%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건설주도 좀 비교적 강하게 빠지고 IT 전기전자 그나마 조금 나은데 지수 밑으로 더 쳐져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수가 빠지면요. 외국인 선물 매도 때리고 지금 매도를 그러니까 뭐 초반에 2,000개약 매수했던 거를 1,500개약 다시 던져 버리는 거니까 매도 나오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좀 기이한 현상은 외국인이 현물을 자꾸 더 사간다는 겁니다. 아까 600억 되었는데 760억이거든요. 자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그죠. 저는 아직까지 대한민국 떠나고 싶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닥터케이가 시장을 바라보는 견해는 아직까지 외국인이 우리나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없답니다. 현재 제 의견은 만약에 외국인이 반대의 상황으로 기관처럼 했으면 다 던져 현금 100% 의약이 벌써 나왔을 겁니다. 뭐 어떻게 이렇게 기관처럼 외국인이 했다면 현금 100% 다 던져 여기서 포트폴리오 다 던져 의약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아직도 잡아주고 있거든요. 이거 하나 보고 있는 겁니다. 닥터케이가 시장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가 외국인 수급입니다. 그래서 근 20년간 봐왔을 때 그것이 맞다는 걸 저는 확률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물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 선물로 좌지우지해요. 이거 보세요. 사면 올라가고 내리꽂으면 그냥 빠집니다. 다시 살짝 들어올리니까 반등 넣으죠. 이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입니다. 뭐라고요? 외국인 선물로 우리나라 주식시장 좌지우지한다고요? 현물은 외국인 사들어오면 땡큐고 외국인 팔면 그냥 시장 안 좋은 겁니다. 그게 다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이야 그게 다예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한다? 닥터케이가 요새는 표현을 별로 안 했는데 숟가락 기법 외국인 사들어오면 숟가락 꼽아가지고 같이 시장이 특히 외국인 들어오면 땡큐고 종목도 외국인이 아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 거의 외국인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쪽으로 같이 숟가락 꼽으면서 외국인 형들 한테 편성하는 그렇죠? 그런 매매를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혼자서 그쵸? 외국인 기관 전혀 관심 없는데 들어가봐야 안 돼요.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참 억울이 반가반가 스읍 야 진짜 짜증나요. 흠 참 흠 여담 한마디 할까요? 우연하게 우연하게가 아니라 우리 선생님 잘 지내나 싶어서 우리 선생님 방송 출연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슬쩍 봤어요 유튜브에서 많이 안 봤어요 많이 안 봤어요 왜 많이 보면 생각이 저는 다른 사람 생각 제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를 그게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흠 흠 죄송합니다 흠 흠 흠 흠 흠 흠 이렇게 딱 이야기하는 것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보다 제 생각하고 틀리지 않네 그런 생각이 드니까 조금 뿌듯했어요 워나비 아닙니까? 워나비 그죠? 그 사람처럼 되고 싶었거든요 각오였습니다 다음에 만나면 뜨거운 포옹을 하고 싶은데 하하하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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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많은 아 주식시장 참여하면서 많은 일들이 저한테 있었는데 20년을 있었으니까 강산이 두 번 변했지 않습니까? 딱 최초 매매를 따지자면 한 23년 째입니다 97년이니까 거의 23년 그런거 중요하지 않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몇 년 몇 년 이건 잘 이야기 안해요 그쵸? 응 엄청난 폭락의 상황도 맞봤고 그죠? 크흠 초기 이후로는 선물옵션을 했기 때문에 시장이 좋든 싫든 아 시장이 좋든 나쁘든 그냥 하루하루 매매하는 데이트레이딩의 시간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시장이 되게 좋아서 뭐 기뻤던 적도 없었고요 나중에는 시장이 되게 나빠서 싫었던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물이기 때문에 오르면 오르는 방향 내리면 내리는 방향으로 배팅을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방송하면서 이제 3년차에 접어들고 있는데 최근이 가장 변동성 심한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호글이도 뭐 작년에 같이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낙폭심한 장에서도 우리 대표 선수 지우는 잘 지내는가 모르겠지만 그죠? 하락장에서도 따블 내고 대형 우량주로 그렇게 우리 잘 헤쳐나왔는데 음 지움도 잘 마무리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 완전 끝난 것도 아니고 뭐 이런 말씀드리니까 뭐 대단히 어려운 마음이 어렵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는데 이심전심이라서 그렇습니다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힘들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리딩하는 저도 그분들하고 같은 공동 운명책이기 때문에 그죠? 저 주식이 한 주도 없거든요 야간에 저는 크루도일로 해외선물매매를 하면서 장중에는 여러분들하고 같이 하는 리딩방송을 하는데요 의미가 있어요 의의가 있어요 주식을 일부러 안가지고 있어요 그죠?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좀 허탈하네요 다른 걸 떠나서 다른 걸 떠나서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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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10초나 딜레이 생겨. 야 참. 저번에 한 4초 정도밖에 딜레이가 안 생겼는데 왜 딜레이가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어요. 자 반등하고 있어요. 시장 반등하니까 같이 반등합니다. 자 안 던진다 그랬어요. 안 던집니다. 미국도 전일 똥락 나오다가 땡겼어요. 시장에 충격은 없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야 이거 봐봐. 똥락 나오고 땡겨 올렸어요. 보여십니까? 똥락 2% 똥락 넣어다가 0.5까지 땡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켜볼랍니다. 커피님은 손절 원칙으로 들어갔다 하긴 하나 커피님한테 맞춤형으로 제가 의견 제시하자면 이렇게 너무 밑으로 꼬꼬라지 있는 거 좋아하지 마십시오. 그죠?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나마 그나마 손절을 잘 해내니까 괜찮은데 우상량하는 정보 가셔라. 그렇게 맞춤 원포인트 의견 드립니다. 그나마 땡겨 올리고 있어요. 야 야 이닉스 이거 진짜 미치겠어. 와 왜 미치는가 하면 10% 넘게 먹다가 다 토해냈어요. 야 이거 봐봐. 미치겠네. 진짜 여기 들어갔거든요. 들어가고 바로 그죠? 2,3일만에 날라가 좋다고 그랬는데 쪽 빠졌어요. 와 미치겠습니다. 안 던져요. 안 던집니다. 왜? 닥터케이가 워낙 타이밍이 빠른 매매를 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거 한 달 이상 들고 간 종목 하나도 없어요. 가장 길게 들고 갔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유한양양이 여기 인근 들어갔으니까 겨우 이제 뭐 한 달 다 돼 갑니다. 그죠? 나머지 종목은 보름 보름 이내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잘 버티고 있거든요. 더들어 갑니다. 이야기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저께 그러니까 5월 5일 날 일요일 날 광안리에 이제 노래하러 갔습니다. 닥터케임 가수 출신입니다. 그래서 주식 방송 주중에 하고 주말에 버스킹 라이브하러 많이 다닙니다. 와 광안리가 사람 훨씬 많은 거 있죠. 해운대에서 주로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노래를 하고 있어 가지고 겹치면 안 되니까 제가 모래사장 안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어요. 매너를 지키기 위해서 소리가 조금 작게 녹음되고 그런 건 있는데 계단 있지 않습니까? 모래사장으로 내려오는 계단에 한 200명 가까이 앉아서 들으셨는데요. 소리가 작아서 그런지 반응은 그냥 그만 그만 했는데 바닷가는 가능한 한 지향을 해야 되겠다. 소리가 앰프가 초소형 앰프다 보니까 소리 다 묻혀버려요. 이 소리라는 게 벽에 받치면서 그죠? 여러 가지 울림도 생기고 하는 건데 통 비어있는 모래사장에서 하니까 황량한 그 자체인데 와 한 200명 보고 계시니까 진짜 거의 긴장 안 하는데 한 5% 살짝 떨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오래간만에 노래하러 가기도 했고 야 그렇구나 싶었어요. 뭐다? 사실 연습도 거의 안 하고 갔어요. 그냥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린다 생각으로 갔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돼있다는 걸 내 스스로 마음속으로 알잖아요. 그죠? 장소도 그렇고 하니까 준비를 항상 철저히 해야 된다. 자만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 한 번 더 했습니다. 셀트리온 일단 홀딩입니다. 일단 홀딩이에요. 20만원 안 깨면 홀딩입니다. 다행히 20만원 딱 지지 않아요. 21만원 20만 천원 그죠? 근데 만약에 장중에 이거 깨면 비중증 축수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환수님은 단가 얼마예요? 20 얼마라더라. 기억을 잘 못하겠네요. 전략 똑같습니다. 아까 아침에 말씀드렸고 20만원 지켜야 됩니다. 20만원 지켜야 되는데 지금 다행히 지켰는데 밑으로 더 강하게 빠지면 곤란하다. 반등 나와도 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가장 안 좋은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겁니다. 20만 9천원 저번에 청산하고 다시 들어간 겁니까? 20만 9천원 같으면 제가 다시 추가로 매수하자는 가격대이기도 한데 21만 2천원에 사자 그랬고 22만원에 던지고요. 21만 2천원 사넣는데 사넣었고 20만 9천원에 살짝 조금 더 사넣었고 20만 5천원에 이렇게 사넣어서 15%에서 20% 정도 물량 갖고 있거든요. 한 종목에 30% 정도 물량 가져가는 게 제 원칙이에요. 20만원 안 깨면 일단 홀딩 가능합니다. 이해하는 거 보니까 그때 샀다는 말인 것 같은데 마지노선 여기입니다. 여기 19만 5천원 그죠? 시장이 구릅계 개판인데 이거 반등 권역이거든요. 스트레이트로 많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살짝 반등 나옵니다. 반등 나와도 위에 뭐 있다? 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밀리고 가다가 밀리고 하는 거를 가볍게 예전 상황처럼 가볍게 해야지 갔는데 대박 밀리고 이런 것처럼 대박 밀리고 이러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전략 수정합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는 이 19만 5천원이 볼린즈 밴드 확장됐다 수축되니까 밑으로 스트레이트로 빠지기보다는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 높아 보인다 라는 게 지금 현재 판단입니다. 조금 더 홀딩 19만 5천원 깨지면 다 던져야 돼요. 전 다 던질 겁니다. 다는 너무 강한 표현이고 20만원 깨지면서부터는 살짝살짝 비중 축소하는 의견 나쁘지 않고요. 19만 5천원 깨지면 비중 축소 의견 일단 제시합니다. 근데 시장 상황을 잘 봐야 돼요. 시장 상황이 괜찮은데 약간 터치하는 거 하고 시장 상황 박살나면서 터치도 안 하고 지지하는 듯 한 거 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 채팅 같이 참여하시라는 게 그겁니다. 중간중간 달라요. 어떻게 갔습니까? 여기 박살내는 권력이 20만원 하고 여기 올라가는데도 19만 5천원 하고 다른 겁니다. 시장 반등하는데도 같이 못 따라가면 비중 축소 시장 빠지는데도 버티고 인다든지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개별 상황 자 힐링님 반갑습니다. 다행이에요. 일단은 코스닥 강하게 반등 나오고요. 자 코스피더 줄 꺼놓은 데 딱 일단 수돗했어요. 다행입니다. 야 미리 꺼놨죠. 미리 지지권 이다는 겁니다. 지지권 여기 인근에 지지권 선 선 너무 많죠. 선 너무 많은데요. 저한테는 다 중요한 선들이에요. 그 선에 가면 다 반응합니다. 지지 저항 선 그죠? 갭을 메꾸는 건 좋죠. 갭을 메꾼다는 표현이 그죠? 이렇게 갭 하라 개가 출발했거든요. 그럼 쳐지는 게 정상이에요. 좀 전에 시장 처럼 뭐 처럼? 이렇게 시장처럼 개발하겠으면 이렇게 쳐지는 게 정상인데 셀트리온 땡겨 올리죠? 좋은 겁니다. 일단. 너무 많이 빠졌다 이겁니다. 22만원에서 20만원권 왔으면 또 10% 조정받았지 않습니까? 20% 가까이 오르고 10% 조정받았으면 피보나치 조정권에 적절히 조정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메리트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50% 권역입니다. 20만 26,000원까지 버텨보겠다는 이유도 피보나치 조정권에 의하면 여기까지 버텨도 될 만한 권역이거든요. 여기 여기 보이시죠? 잘 모른다 하시면 주식기초강의 폴드 있습니다. 거기 가셔가지고 28에 찾아다 가시면 있습니다. 피보나치 자 여기 있죠? 자 방송 시청 안내도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자 종목 상담 해놓은 내용들이 있구요. 크루도일 요새 제가 실시간 매매하는 거 여기 있구요. 매일 방송 하는 건 여기 들어갑니다. 오늘의 주식시장 주식기초강의 여기 안에 들어가면 1편부터 쭉 보십시오. 186회 까지 있습니다. 그죠? 쭉 다 있고 여기 생초보 탈출 팁 이거부터 먼저 보시고 요거 같이 보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다 시피 개입하고 난 다음에 더 빠지는 것보다 끌고 올라가는 좋은 거죠. 하 야 위닉스 이거 뭐야 이거 하 진짜 하 하 하 하 하 하 흐드수 밖에 안 나오면 다 진짜 테마성이 있는 종목이니까 공기청장기 아닙니까 시장 흔들흔들 하니깐 매도가 막 나와요 위닉스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호합니다 시장상황에 대비해서 1%정도 낙폭 평소에도 있을 수 있을 정도니까 시장 대비해서 강하다 포트폴리오 위닉스 하나 빼고 8개 중에 하나가 조금 쉬우지 않고 나머지는 적당하다 그 하나가 아쉬운게 10% 넘게 먹던거를 토해내니까 미치겠는겁니다 지금 딴거 다 박살나서 30% 박살나고 있는데 들고 있고 그래서 그런거 아니에요 주말에 종목상담 했는데요 30% 박살난것도 들고가자 그런답니다 손절 잘하셨네 대주주 물량 매도 이야기는 저번 내용 아닙니까 저도 그 이야기 들은 적은 있는데요 자 보세요 정권사 예상 연간 영업이익 1년 연간 영업이익을 한 분기만에 사상체대로 이뤄냈다는데 왜 빠진겁니까 그죠 참 진짜 그래서 제가 기본적 분석 별로 안해요 뭐 제대로 만든게 뭐가 있습니까 영업이익 발생했다는데 개 박살나고 있어요 영업 손실나고 있다는데 올라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선 반영 됐다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선 반영 뭐가 됐습니까 그죠 그날 올라간다고 실적 좋다고 8% 올라갔던 종목이에요 흐려놓고 쭉 빠집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없어요 그러니까 그죠 다 필요없고 그 상황에 주가의 흐름에 더 집중하는게 맞아요 자 대주주 물량 문제는 예전상황일겁니다 많이 오르니까 여기 꼭대기 인근에서 던졌다 그죠 그 이야기인데 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한달만에 W 넘긴하는데 던졌다고 다시 사놓고 사놓고 받아 넣으면 되지 않습니까 아 짜증납니다 그래서 욕심을 좀 부렸거든요 평소 같으면 여기 뭐 대번 던지고 나오는 자리인데 충분히 쉬었다 이제 반등한다 그래서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봤는데 시장이 막 개판이 나 버리니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밑으로 쳐집니다 그죠 흠 흠 흠 흠 흠 근데 방송 듣는 분들이 어 짧게 짧게 끊고 놓고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죠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좀 아쉬워요 저는 그래서 승부를 걸은 거거든요 장대 아 여기서 이렇게 거래 터지면서 8% 까지 갔으면 여기 출렁하면 던지고 나오는게 다는 아니더라도 절반 3분의 1 이런식으로 던지고 그 다음에 다시 사놓고 이게 원래 제 스타일인데 욕심부리니까 안되네요 욕심부리니까 안되네요 이게 지금 욕심부려서 그런게 한게 더 있어요 이것도 10 한 2% 이상 먹었거든요 더 치고 갈거 한번 기대했더니 쭉 빠져 버립니다 와 시장이 저에게 시그널을 주는 모양입니다 오케이 야 욕심부리지마 예전처럼 해 10% 작냐 제가 딱 수익나는 퍼센테이지가 거의 10%에요 왜 한 3,4일 끌고 가는걸 많이 하기 때문에 대형 우량주 위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수익나면 10%가 많아요 거의 죄송합니다 목소리 안 좋네요 근데 요새 조금 욕심을 냈어요 그죠 왜 그게 또 뭐 불가능한 권력은 아닌데 한번 더 치고 가면 추가 수익이 나는 권력이기 때문에 욕심을 딱 냈는데 아 그게 전부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좀 짜증납니다 초심대로 다시 가야되겠어요 절반 이상 던지면서 더 가는건 그걸로 나머지로 먹어내고 그죠 초지면 기다렸다가 다시 사놓고 그게 원래 제 스타일인데 욕심을 부리니까 안되네요 시장이 안받쳐주니까 어쩔수없는것도 있고 시장이 안받쳐주니까 어쩔수없는것도 있고 근데 매수권력이 나쁘지않기 때문에 매수권력이 나쁘지않기 때문에 매수권력이 나쁘지않기 때문에 일단 좀 더 들고 가볼랍니다 개인 매매하는거하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리딩하면서 하는 매매하고 좀 다를수 밖에 없어요 조금 공간이라 그래야되죠 그 공간이라는 표현을 무슨말을 이야기하는지 아실겁니다 혼자하면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뭐 1분안에도 하면 되죠 근데 여러명하고 같이 팀하고 해야되기 때문에 조금 더 그 공간을 벌려야됩니다 황당하게 황당합니다 코롱티슈지는 결국은 황당같네요 시장은 살짝 반등세 나오고 있구요 코스닥이 힘좀내네요 어 외국인이 어 거래소 코스닥 다 매수세네요 선물은 매도인데 선물이 2000개에서 마이너스 900개니까 3000개 던졌습니다 하하 근데 올라와요 그죠 하하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킨다는게 그나마 다행이에요 지켜야되요 제가 세게 안 던진 이유를 말씀드렸죠 외국인 아직 버텨주니깐요 아직 안 던질랍니다 프로그램도 매수세 확대 프로그램도 매수세 확대 양호 일단 그러면 손술틈 없거든요 손술틈이 없었다고요 포지션 변경할 손술틈이 그러면 만기 포지션에 변동성 지금 포지션 구축해 놓은게 있을텐데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내일 지난 바로 만기일입니다 지금 급변동하기 힘들어요 그죠 그 적어도 만기일까지는 적당하게 가다가 그 이후로 두드려 맞아도 두드려 맞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그런 의심들 여러분들 해봐야 돼요 시장이 왜 외국인이 계속 매수세 들어올까 이런 것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지 마시고요 그죠 이런 저러한 시나리오 내지는 나름대로 분석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렇게 자꾸 하다보면 나중에 맞추는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자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저는 자만심 아니고요 저 자신에 대한 자신감 상당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실시간 방송하는 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대체적으로 평균 동시 접속 수는 40분 50분 정도 되는데요 아침에 아침에 들어오시는 분만 150명 돼요 왔다 갔다 잠깐 들어왔다 보고 나가는 분도 계시겠죠 하루 누적 시청 횟수가 1000회 정도 됩니다 이틀에 2000회 정도 되니깐요 그분들이 보고 있는 방송에서 사고가 별로 안 났어요 아직까지 그죠 4 하면 비교적 많이 올라갔고요 8화 이러면 비교적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의 확률을 믿고 여러분들께 제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도움된다 싶으시면 도움되는 부분은 취하시고요 나하고 좀 안 맞다 싶으신 거는 배제하면서 여러분께 맞게 변형 도움된다 싶은 건 변형시켜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도움된다면 더할 나위 없겠죠 제 입장에서는요 자 외국인들 어 IT 전기전자 매수하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어떻게 한가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도 비슷비슷하네 일단 대체 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 매수세가 다 잡혀있는 종목들이에요 거의 셀트리어는 한번쯤 반등 나올 수 있는 권역이거든요 여러가지 측면에서 여러가지 측면에서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큰 전광판인데요 비교적 골고루 빠지고 있다 그 와중에 IT가 조금 덜 빠지고 있는 것 같다 화장품 화장품 면세점 개통은 오름폭들이 좀 있으니까 낙폭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왜 차익실현 물량들이니까 쉽게 쉽게 더 좀 넣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조선 낙폭 좀 있어요 2%대 3%대 건설은 2%대 자동차가 그래도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세요 기와자동차 프로스야 이거 제약바이오 특별한거 몇개 빼고 셀트리온 삼행제는 제법 선조정 받았기 때문에 비교적 양호한 흐름 그리고 나머지 에너지, 테마 관련은 다 비슷하게 빠지고 있는 상황. 그렇게 보여집니다. 5G는 빨갛게 돌아서고 있어요. 5G가 빨갛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Y솔 0.8% 빠지고 있는데 아까 끌어당기는 좀 봤죠? 이런 식으로 괜찮은 권력들, 괜찮은 포인트에서 들어갔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 않겠습니다. 짧게 짧게 끊고 할 줄 아는 분들은 위에서 밀릴 때 끊어내고 다시 사놓고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걸 권장해왔던 사람입니다. 그게 잘 안되는 분들 위주로 저는 방송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 흐름 더 길게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적당히 버틸 만한 권력이다. 시장 반등세 나오고 있네요. 뭐가 땡기면서? 외국인 선물이 땡기면서 500개억 다시 회수하면서 시장 반등 시도 나옵니다. 외국인이 선물도 플러스콘 확 땡기고 개인이 선물 마이너스 내려가고 그죠?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에 매수세 더 확대해 나가면 시장 더 안정을 찾을 가능성 높다. 그렇게 체크리스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미국 선물 이것이 시간대별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아침 7시 몇 분에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현재 0.48 이거 약간 왜곡된 거 아닌가 싶은데 아 여기구나 그러니까 좀 이상했다. 8시부터 열리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여기 그죠? 좀 이상해요. 이게 제가 알기로 합산 평균치 이런 식으로 합산대가 나온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기준으로 해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0시 기준으로 내지는 여기 7시부터 하는 모양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정확하게. 6시에 마치고 6시에 마치고 7시에 열네요. 그죠? 6시에 마치고 7시에 열고 그리고 보세요. 여기 시작했으면 위에 있잖아요. 그죠? 이게 좀 이상하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전일 하락폭 반영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자꾸 의심스러운 거 자꾸 이렇게 파고 들어가야 돼요. 분명히 많이 안 빠진 거 알고 있는데 0.45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다 알 겁니다. 기관 외국인들은 아침 시초카보다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다. 현재 미국 걱정할 거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국 나중에 개장할 때 어떻게 되는지 잘 체크하시고요. 어려운 장인데 그래도 반등 시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이고 체크리스트들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외국인이 키포인트다. 외국인이 시장에서 던지고 나가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환율 마지막으로 한번 체크하고 환율 또 조금 더 추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곤란한데 그죠? 환율까지 잘 좀 챙겨보셔라. 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최근에 장이 상당히 힘듭니다. 장 중에 급변동 외국인이 매도 선물로 엄청나게 매도 때렸다가 그도 드리고 하면서 그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 겁니다. 그 와중에 여러분들 기준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금 방송 우리 같이 참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본인들만의 손절 기준이라든지 매매 기준을 잘 지킨 분들 좀 전에 이렇게 댓글 올린 거 보셨죠? 닥터케이한테 도움이 좀 됐다 하니까 저도 반갑고 고맙네요. 그죠? 오래됐거든요. 한 1년은 됐을 겁니다. 작년 정도에 저하고 만났으니까 그죠? 자 계속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같이하는 팀케이 여러분들도 종목들이 시장 낙폭 대비해서 그래도 안정적으로 추가 폭락하기보다는 반등권에 있으니까 시장 좀 더 안정되면 괜찮을 거다 생각합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나중에 장마치고 찾아뵙도록 하죠. 내 네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ll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They say Well I'm Dr. Kja! 감사합니다.